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은 우리 OT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 필기 강의가 지금 한 50강 내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OT랑 별개로 자 시험은 뭐죠? 시험은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60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60점이라는 점수가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50%에서 조금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원하시는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책 보세요 책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죠 그렇죠?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하는 거 가 아니고 자 여러분도 그걸 다 하려면 또 시간과 또 뭐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 강의는요 한 80점 80점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로 자 이 80점의 목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시다가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말로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한 10%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가 전체적인 점수 비중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이 자 일단 크게 계산 문제는 있죠 그래서 가능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랑 같이 많이 좀 여러분 숙달 되라고 같이 좀 많이 여러 패턴의 문제들을 같이 풀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짜증나는 거가 뭐냐면 서술적인 거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외우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자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실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확히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로 공학용 계산기 두둔기고 가면서 풀어 보셔야 돼 강의 듣고 가리고 한번 풀어 보고 그래야지 자기가 어디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이 아닌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오류를 찾아서 여러분 걸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손으로 푼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서술적인 문제를 봤을 때요 서술적인 문제에 보통 한 60% 이상 60% 이상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지금 4지 현다형이잖아요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그런데 60% 이상은 어떤 거야 뭐뭐 중 틀린 것은 그렇죠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런 것은 즉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미에서 다른 하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걸 하나 찾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부정적인 거 하나를 찾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 보게 되면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개는 확실히 답이 아닌데 두 개 갖고만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러다가 야 오늘은 며칠이지 그래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찍는 거죠 그런데 또 운이 좋으면 그렇지만 운이 안 좋으면 찍는 것마다 또 옆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거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정도가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10에서 한 20%가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즉 다음 설명 중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찾는 거고는 또 의외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 찾는 것보다는 덜 헷갈리게 생각을 하십니다 비중도 작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뭐뭐 좀 종류가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키터 등등 가로놓기 또는 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모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걸 다 깜지 써가면서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어떻게까지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파트는 요 정도만 하십시오 여기서는 틀린 거가 나오니까 틀린 거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하다가 실기에서도 반영이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일부는 좀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암기가 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해서는 그 파트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강조 있게 뭐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학습 방법은 1페이지에서부터 끝에까지 교재를 다 빡빡 써가면서 외우는 거 그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파트 파트마다의 출제 특성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마이머리 정리할 때 그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큰 오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아까 우리 목표를 했던 80점 주의에서 여러분 실기 2차 시험을 보실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시험에 자주 출퇴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폐기물의 정의 우리 법에 있는 정의를 갖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운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정의하고 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법적인 우리가 다섯 번째 과목이 법이잖아요 법에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주 나오는 건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없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의를 보시게 되면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거기 뭐냐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활동 자 이런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활동에 의해서 필요하지 아니게 된 물질을 뭐라고 해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이걸 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폐기물 분류 2번 항목으로 가시게 되면 생활폐기물이랑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사업장 폐기물은 또 어떻게 구분이 돼요 3개죠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 일반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지정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일반은 또 두 가지로 돼 있죠 사업장 생활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시설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생활폐기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버려지는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 생활폐기물 있죠 이 생활폐기물에서 가장 우리가 화학성분으로 분석을 한다고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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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